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희 송비에 후에 갑니다. 무슨 송비에 후에 인정하세요? 혹시 워더, 워더 송비에 후에 가고 싶어요. 이제 떠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불만 있어요? 예뻐서요. 주리쌤 너무 예뻐요. 자기들 고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한국 가면 제일 생각날 것 같은 상해에서 먹은 음식은? 마라샹거. 하미거. 천천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매운거. 네. 이미 막 브루링. 수찬을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총칭, 총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차이는? 샹하이 차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쟁도 샹하이 차이가 뭐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오우 놀라셨어. 바올로. 먹어봐. 따올라봐. 따올라. 따올라. 짜잔. 폴로. 폴로라고 치면 안 나와. 폴로라고 치면. 폴로 스포츠 나와. 바올로. 바올로. 여기 이제 상해 음식점이니까 상해발론만 얘기해야 해요. 네. 농화. 농화. 샹야. 잘 어울라. 잘 어울라. 잘 어울라. 바옙. 바옙. 네. 네. 赵 명인. 赵先生. 네. 赵先生. 네. 赵小姐님? 네. 네. 숙지 하자. 715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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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 요리의 장점. 한국 요리의 장점. 일단. 한국인이나 외국인 것에. 그냥. 네. 네. 다 이제 약간 곱고. 볶는 거 위주. 곱고, 약간 튀기고, 양념을 많이 쓰는 거. 첫 찬, 첫 찬 차이는. 매워요. 네, 맵고. 맵고, 맵고. 뒤로는 고추기를 많이 써. 많이 쓰죠. 고추가 많이 나요. 그쵸. 왜 그런지 아냐? 왜요. 더워요. 잘 말려. 땀을 많이 흘려야 된대요. 그냥 습기가 많아가지고. 간지어가지고. 한 번 찍을까. 기다려. 기다려. 하나만 찍어. 우리 다 나오면 또 찍어요 타봅시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만두콩으로 만든 카레 달다 진짜 사계차이라고 달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응 예쁘다 그쵸 처음엔 맛있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지글지글 지글지글 사랑을 2 2 2장에 담아 3 4 4 2 2장에 담아 2장에 담아 2장에 담아 2장에 담아 2장에 담아라 2장에 담아 2장에 담아라 1장에 담아라 제가 10분째 힐러야 하기 때문에 제 결혼식에 넣을 수 없죠 아 저는 또 사러가짓이는데 안 와요 제 결혼식에 넣으실 수 없으세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니까 처음에 결혼식에 뵙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떨던 엄마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한참 찍어요. 서울에서 한참 찍어요. 한국식 잘 왔어요? 중국어를 안 하세요? 어. 라이 한국어 왕밥 오먼치 월. 저도 갈게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쉽다.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오겠네요. 아니에요. 다 왔어요. 안녕. 안녕. 명희쌤, 주리쌤. 쌤들이랑 1년 동안? 하여튼 상에 처음 와서 뭐 재미있고 신기한 문화도 다 좋지만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또 마음도 나누고 또 다양한 경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약간 또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하여튼 그런 태도나 서로 배울 게 많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가셔서도 엄청 잘 지내실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울진 않지만 하여튼 제가 뭔가 이제 의견을 냈을 때나 다 항상 호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제 수용적으로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도 하고 직전 생활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보겠죠? 아, 명희쌤. 중국어 잊지 않으셨죠? 우리 서로 선의의 경제 중국어로 다음에 꼭 우리 이제 프리토킹 합시다. 그리고 주리쌤도 건강하게 중국어 5급 수준 계속 유지하시고 6급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짜이 찐! 쫀더 짜이 찐! 짜이 찐! 제가 상해요 알려드릴게요. 빠이! That's what I meant. I know. The thing you're willing to do is need to always have the skills that you need.